봄투데이 오블랑의 아이폰5 스와로보스키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스위스에서 디자인되고 프랑스에서 제작된 상품이신데요. 앉아보시면 정품 스와로보스키 로 제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사출 부분은 크롬 소재로 제작되어 있으시고요. 사출 부분에 핸드폰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사출 부분이 꼭 맞게 제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. 정품 스와로보스키가 빼곡하게 박혀있는데요. 굉장히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케이스 같습니다. 정품 스와로 보혹 원 𝓐 이러한 그rit이 반신되어 있다는 걸 봐요. 어떤 그리운 과연 예상식을 그래 monuments 오 small 많은 사람들이 인도 converte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